세븐틴 축하합니다 네 덕슈 초이스 세븐틴 소감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선 저희들의 음악의 아이디어를 영감을 주는 우리 캐럿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상 저희가 앨범이 나오고 활동할 때마다 저희 중점은 항상 캐럿분들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븐틴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 캐럿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븐틴 축하합니다 세븐틴 축하합니다 세븐틴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쭉 와주세요 쭉쭉 이쪽으로 쭉쭉쭉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쭉 와주세요 쭉쭉 너무 축하합니다 소감 한마디씩 쭉 할게요 네 일단 캐럿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요 Script 더 쭉쭉쭉쭉 라고 생각해요 정말 일단 저희 우리 캐럿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값진 일일을 안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울고 싶지 축하합니다 세븐틴 오늘은 대표로 한 번만 앵콜 준비해주세요 우리 캐럿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음악하는 이유가 캐럿분들이라는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암만 보고 빠르게 암만 보고 가는 세븐틴이 아니라 세븐틴 축하드립니다 남성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들의 존재 이유 캐럿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 멤버 호시가 생일인데요 저희 캐럿들과 저희 세븐틴이 잊을 수 없는 생일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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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